제이메스 주일말씀 성령과 주와 함께 이 모든 말씀들은 인생의 답이 되었고 신앙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였기 때문에 누구도 주지 못하는 영과 육의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구세주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말을 안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나와 함께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100%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판국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흔히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데 죽는 것을 운명이라 하죠. 쉬운 말로 팔자가 좌우된다 삶이 좌우된다 그것을 운명이라 합니다. 안 해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해놓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고 아주 담대하셨는데 자신만만한 것은 해놓았으니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내기하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봤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부터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33살 때 운명 끝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만앙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생의 때 만앙의 왕으로 결정하고 이미 메시아로 결정하고 대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나를 따르라 혹은 나를 쫓으라 혹은 나와 함께하자 이런 단어들은 보통에서는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례에 많은 것을 겪고 따라선 안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므로 예수님 따르는 것에 장애물도 컸고 넘어야 될 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믿어라 많이 보여줬으니 믿어야지 않겠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준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자이고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민족 천지족으로서 지구촌에 따르는 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자로 메시아 타이틀은 크고 크지만 그런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룹의 해장도 못해요. 행한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상상도 못하는 말입니다. 육신이 행한대로 받고 영의 세계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 재지으면 재짓는 대로 갚아주고 영혼까지 육신까지 행한대로 갚아주는데 오직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만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여기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고 따르는 자에게 말씀했어요.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말씀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다윗 왕, 솔로몬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선한 왕, 메시아 왕을 기다렸어요. 모세 같은 왕, 모세는 왕도 되고 영도자도 되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 입장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했지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도 오시고 메시아 입장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왕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들이 추종하는 것 중 하나가 선한 왕,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 히스기아 왕, 열왕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보낸 좋은 왕들을 원했습니다. 주를 따라야 그와 함께하고 그를 쫓아야 그 힘으로 힘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행한 것도 많아서 받는 것도 크고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해야 얻는 것도 10배, 100배 얻고 가치 있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바짝 자기 위치에서 부지런히 때와 시기에 따라서 쫓고 행하기입니다. 따르는 위치대로 주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따라야 됩니다. 따르라 할 때는 보다 젊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에게 따르라 하셨죠? 지금 써야 됩니다. 나이 먹고 하면 믿으라 합니다. 하루 종일 뜁니까? 잠깐 뜁니다. 뛸 때 그때에는 따르면서 정말로 불나게 뛰어야 돼요. 이래서 그 순간에 잠깐의 기회입니다. 때가 지나가면 축풍낙엽같이 떨어집니다.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는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사람은 항상 앞에 힘을 70% 둔다.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뒷다리에 힘을 70% 둔다. 전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성령과 주와 늘 대화하며 행해야 기쁨, 사랑, 이상의 충만함도 일어나고 왕권 가진 자와 같이 살아야 자기가 왕같은 느낌도 오고 구세주와 같이 살아야 구세주와 같은 느낌도 오고 곤세도 느껴집니다. 성령과 주와 일체되어서 살지 않으면 못 느끼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을 합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일체되어 살지 않으면 점점 성령과 주와 멀어지고 느낌이 없어집니다. 솔교 때만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와 성령과 살아가면서 각종 말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솔교 때만 은혜 받지 말고 생활 가운데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생활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더 가까이 하려면 주와 성령의 몸이 되어 실제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핵이 두 가지 있는데 한쪽만 행하면 안 좋습니다. 두 쪽 다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 성령과 주와 함께 매일 감사의 삶 살기 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호 번호 Ghoul mem 시 구 기 OME 팀